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야 이거 뭐야? 야 우유도둑 너 왜 자꾸 우리 나갔다오면 우유 훔쳐먹냐고 어? 분명 액체를 뜯었을건데 축축한 곳이 없다? 다 핥아먹어가지고 다 핥아먹어 낱개들이 다 어디로 간거야? 어? 소녀야 너 봉지채 먹었어? 아니 이 많은거 다 어디갔어? 낱개가 낱개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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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어쩔거야? 이거 깊숙이 있었어 안에 근데 소녀가 요즘은 우유 훔치면서 스킬이 는거 같아 네 네 네 네 네 디디 스킬 들어갔어 우리 스킬 아 아 아 아 아 너 아 아 가자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넣어 뭐냐 몸말려 에휴 몸말려 with 화이자 개발 한 10개 이상이 되니까 네, 그런 거 같아요 원래 위에는 최대한 4시간 정도는 머물고 있고 그게 장을 내려갈 수도 있긴 했어요 일단 연속 좀 한번 해보고 엄마와 장을 볼게요 아, 많이 나왔다 그 정도면 거의 나온 거 같아요 일단 9톤은 더 안 시키고 3톤 넣어두면 네, 네 이제 9톤은 더 넣어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한동안 간식 주지 마시고요 네, 한동안 챙겨 풀면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, 알겠습니다 소녀야, 너 이제 당분간 간식 먹지 말래 너의 그 잠깐의 쾌락에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어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어 뭐? 어, 안전한 거 같아 이제 소녀야, 너의 시대는 끝났어 어, 응, 응 뚜껑 컷 소니, 결국 뜯었어? 왜 못 말려? 붕대도 그냥 알아서 다 뜯어버리네 이제... 이끌어서 소녀야, 너 여기 이거 가져가봐, 너. 소녀야, 못하는 척 하지 말고. 너 어떻게 훔쳤어, 저거? 소녀야, 엄청 맛있겠지? 너 맨날 우유 훔쳐먹잖아, 그치? 소녀, 저거 가져가, 가져가. 못하는 척 하지 말고 훔쳐봐봐. 궁금해서 그래, 어떻게 훔친 건지. 이럴 때만 모른 척, 어? 영상편집 및 중고독돌아기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영상편집 박진희